대한민국 4강 결창 유리 배용기 역사의 시작을 함께한 글라슬랍 1927년 종합전문 유리기업 삼광유리가 새로운 룰브랜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안, 내열, 열 충격,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극한의 시험 테스트 완료 대한민국 프론티어 경영 대상,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한민국 로아스 인증 획득, 한국 소비자 윌빙지수 1위,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그리고 201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세계 64개국이 함께하고 있는 명실상부 글로벌 밀폐용기 브랜드 세계의 주부들이 만족하고 인정한 글라슬랍 깨끗하고 건강한 밀폐용기의 대명사가 됩니다.